XO 첫 무대에서 되었으면 정말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파이팅! 인정하네요 우리 엑소엠의 멤버 채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소엠의 채인입니다 너무 떨려도 모르겠어요 말을 못할 것 같아 엑소엠의 리더 프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리스입니다 저희 엑소엠의 막내가 타이 입니다 저 콩을 타라죠 네 입니다 꿈꾸를 정말 잘 하고요 자리선이 정말 좋고요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팸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케이와 같이 12명 활동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K와 같이 주문을 가서 중국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기대하시라고. 두 명인 상태는 저희는 완전 친해진 상태라서 몇 년일 때보다는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? 12명 다 모여서 정말 힘이 더 나고 정말 더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명 다 모여서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와서 K와 같이 활동하는 분들인데요. 지금은 상당히 몇 번 안하고 다시 중국을 돌아가지만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화이팅! 화이팅! 이거 또 이렇게 해볼게요. 다시 come again! 안녕히 가겠습니다! 다시 come again. 안녕! 우리 잘 모른다. 이름으로 정신을 그려주신 3개 4년의 1개 4년의 1개 4년의 2개 4년의